드디어 만났는데 상대가 하필이면은 화이트 데뷔진이야 제발 사칭이길 바라봅시다 아 저 꽃이 저 튤립? 저게 저는 평화롭게 하네요 제 마음을 이 철권에 오염된 제 마음을 어쨌든 동단 오늘 드디어 만났어요 스티브를 상대할때는 기형권을 정말 조심해야되요 무뎌 무뎌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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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늦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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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승용권이었나? 스티 원래 견적은 제가 맞고 레이지가 먼저 되는거였는데 모르면 확정 왜 안풀리니? 아유 또 첫째 뱃어 저 거래면 다 준다 방금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멋있는 무빙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반식의 앙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멋있는 무빙이었습니다 승기리 아버님 승기리 아버님 준석2253님 안녕하세용 질러 나이스 이거 본거 같은데 어디서 너 개잡인가? 일어나기 싫다 시 야아 쏘놨어 ㅎㅎㅎㅎ 사기는 이런게 사기에요 아니 오른 로컨을 어떻게 저거로 피하지 여러분 사기는 이런게 사기입니다 도실로 뭔데 이거 나이스 오케이 아 너무하잖아 앉았는데 젓가락 봉지가 생겨서 나갔고 뭐랄까 슬라! 도슬라! 어허허 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카 누가 이겨도 진가지... 진,진 기분입니다 방금 personajes 보셨습니까? 동키임이다님!안녕하세요 그쵸 딱 콤보 갖고 레아가 좀 죽을까 하겠습니까 이거봐 이거봐 더킹 시호크가 오른오프를 이기면 안되는데 지를까 말까 지를까 말까 지르지 말자 오 다행이야 지났으면 졌어 아 지렸다 하이코 나이스 샹 무슨 상황이었는데 되게 웃긴 상황이었는데 아 아깝다 짠슨 맞고 내가 쇼팡했는데 왜 지지프레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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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나이스 이겼으면 됐지 시작 원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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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쫘 아유 저 방금 이거였는데 아 파일꼬 파일꼬 어 잘 맞았다 역시 좋았어 아아아아 귀여운거 안했어 지면 안돼 가끔 오빙 왕 아 하 으 으 까 으 으 으 으 뭔가 모빙에서부터 차이가 팍팍나는 거 같아요 에이 유닛! 니가 간지나네요 그럼요! 명기님 안녕하십니까 KVS 인로 안녕하세용 아...참 그...대치... 풍지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임같은게 이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보니까 아까 간다고 하고 게임 계속하고 있었는데 요 데스 끝나면 방종할게요 누락자님 안녕하세요 주작이시네 뭐 계급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중요하지 아...아쉽다 뭔데? guekin 어쿠스틱매니앙이 팔로워 감사합니다 어우 깜짝이야 히익 우와 왜 안쓰겠지 꽁승꽁승 어퍼 맞추면 제발 베시리 썸머자 제발 베시리 썸머 베시리 썸머 베시리 썸머 까아 저거 맞으면 애시드 저거 어떻게 막으셨죠? 진짜 파댐진 맞는거 같은데? 커킥 쓰는거 같은데? 그러게요 저는 눈이 구려갖고 점프에서 발골터처럼 커킥이랑 충분히 이지가 걸릴거 같아요 캠 켜놨지 캠 켜놨지 아아 데스 끝내고 얼른 집 가갖고 맛있는 밥 먹어야지 오 쉣 정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소니파 소니파 조 다행이다 다행이다 한 대 더 맞았으면은 아 레아 맞고 레이지가 아니니 만수빈 상황 방금 빨려들어가는 듯한 카운터 아 어디가는데 카운터 아 기상캐 아 기상캐 아 으 으 으 야야야야. 스카이 아이유 조심하고 빨리들어 가진 않게 으 으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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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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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안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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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아빠키님 안녕하세요 아빠키! 아빠키! 저분께서 아빠킹방송에서 계속 채팅하시는데 저러올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이 자 이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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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원 다 죄송합니다 핀을 내가 한번만 뛰면 되겠는데 한번만 뛰면 되는데 자본주의의 왕상 왜 안되는데 자본주의의 왕상 왜 앉았을까요 자본주의의 왕상 자본주의의 왕상 자본주의의 왕상 자본주의의 왕상 자본주의의 왕상 자본주의의 왕상 발음에 유예해주세요 압박해 압박해 자본주의 왕상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왜 안 풀리는데? 너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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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넘어갔네 레알을 준비 1세스 1세스 나이스 2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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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어 20일 내가 이겼어 아이런샹 없죠 벽 없죠 뭐했는데 투하나에 공중에서 말았지 2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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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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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3세 2세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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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1세 1세 2세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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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왜 안 막아지는거야? 락범 방향이 안맞았어요 이기고싶다 이기고싶다 일단 아무것도 하지말자 아 진짜 푸런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드백 하나도 아직 괜히 파대쯤이겠습니까? 아... 이게 슬라이즈를 걸 때 막힐까 두려워서 중간 쓰는 거 자체가 이미 심리가 내가 반은 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리삼님 친구? 리삼님 지금 이 터널이야 이 터널 무시무시 하죠 뭔데 이거? 저거 막으면 기사킥밖에 안들어가겠지? 저거 막으면 기사킥밖에 안들어가겠지? 어? 위험했다 질러! 어? 붙였죠? 제가 자꾸 중간에 쓰는 이유가 이미 승리가 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아.. ㅈㄹ빨이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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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이 1. 다른 게임을 만들기 만주해버려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나 중담도 쓴다는거 보여줘야 되는데 맞추면 제일 좋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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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도 발동 안되지롱 정얼님 안녕하세요 폴타님도 안녕하십니까 아니 폴타님은 리비 아니었어요? 왜 마이티를 겨우 찍었고 하긴 그걸 여쭤보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죠 저희같은 의자단 빨간단 죽박이들은 그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이 되는거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라니 너무한거 아니에요 저는 여자좋아합니다 콜짱이 남자친구라고 했대요 나 스티브에게 참 오예 4단 뭔데 이거 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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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에에에에에에엣 음.. 아 이..갑자기 에이.. 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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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기 모시키 모시 꼬우우우우우 유용했다 콤파스 킥 맞추고 손해지 않나요? 리 하단중에 손해는 실버테일이랑 짬발률 밖에 없어요 칼쟁이 님도 안녕하세용 정월 폴짝 주황강독 간명상 천사류 뭐야 이거 오케이 무릎님 동화해주세요 아 왜케 잘해 아 아 제발 로하이님 로하이님 도와줘 야이 도와줘 로하이님 도와줘 아 아무도 안되와주니 호 근데 실버니도 무릎 님도와 줄 수 있을까요 원투원 흐흐흐흐흐 망 오예 왜 내가 잡기는 잡히지도 않는 거야 버터 버터 아오오 뭐야 이거 여기 피곤하네 갑자기 버터 아 아쉽다 좀만 빨리 씁자 아.. 아쉽다 이게 사기야! 어떻게 더킹.. 그 위비인 시오쿠가 오르노퍼를 그렇게 심냐? 시오쿠 때문에 내밀 수가 없잖아 시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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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바보 아이고 바보 다음 장면은 다음 장면을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을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을 시작합니다. 주의식 교육에 치운가? 인퍼스레스야 그쵸 슬라이딩이라든지 아 아쉽다 틀림살 뱃뱃뱃 후후 원투에서 대거리 너무선 총 2놈 120놈 21놈 총 3놈 아아 맛있다 오예 으어어어어어어 FIGHT 앙 아아 내 기억 기어영건 이래 내 파크를 이따 업으라냐 스크가 레이지가 없어도 세긴 텐데 몇 대 몇인가요? 글쎄요 앵무생님 안녕하십니까 스코어는 안 세고 있어갖고 밑에다 아 기뻑했다 리섬 RK섬 콤보가 리섬 기상 워퍼 콤보다 쓰나요? 네네네 그 썸머 다음에 리섬머하고 딱 리섬머랑 힝켄 리섬머랑 힐브랑 데미지 비교를 해보면 3차이나요 3 계속 이기고 지고 하네요 제가 좀더 이긴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분이 점수가 많아지면 언제든지 역전 할수가 있는거니까 얍 아니 왜 같이 맞는데 내가 히트가 히트가 되죠? 내가 썼는데 힝켄 리섬 힝켄 리섬 힝켄 리섬 힝켄 힝켄 리섬 힝하 리섬 힝힝 힝힝힝 힝 힝힝힝 바보되게지만 일단 때린걸로 만족을 합시다 힝힝 힝힝힝힝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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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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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 1 sudden 승차 1 sudden 상하네 저게 다을거리였나? 준비 끝 혼자 죽는것보단 나았다고 생각해 음 그런식으로 면사를 추스릴 수가 있구나 폴타님의 긍정적인 생각 씨발 아무좀 씨발 젤리 롤즈 하이하이 뭐야 이거 트위치 클립 딴거야? 보자 몇개의 카드를 준비했는데 써야겠다 이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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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ㅋ 고투명 알 수 있어 석연팔나 했더나 안되지 이게 뭐야 이기면 신나 오직 모니카만? 듀튀 룰맨이 아니어쓰용 풀탄센세이 멘탈 관리법?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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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끼잉! 아 돌릴건데 그래도 빨간 나를 만들어놔야지 잠깐만 우선 스트레스 좀 풀고 돌릴게요 아 병원님 감사합니다 한 대 더 때려주고 나이스 왜 나가는지 모르는 이상한 중간과 함께 이겼습니다 출발 공 band 아오예 연구 나이스! 바다 나셨겠지? 바다인 줄 아셨겠지? 킥옥! 아유! 배지 좀 나가라! 킥옥! 킥옥! 아 저건 무조건 찍어야 되나! 그럼 그렇지 니가 박광이 안 들리는 거라는 건 예상했어 닷, 닷키리 니가 박광이 안 불렀어 아쉽다 컷킥 쓰는 거 보니까 정말 파뎅증인거 같네 예예 모르셨어요? 요즘 기름값 써져서 석유재벌도 흔들림 정을님 감사합니다 2전 2전 나 2원 썼는데 후밍기가 나가는거네 일단 차치하고 여기서 승리하는거 1전 3전 2전 1전 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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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빨라 막어 그치 정확히 중대를 막으란 얘기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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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기다스 에이 라이 저 상황에서는 니킥 서머를 해야 되는데 아 아직 손이 안익네 이럴 줄 알았다 끝까지 못갔네요 흐흑 흐흑 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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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냐고 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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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어? 시ㄹ 거기서 꿈에도 몰랐어 꿈에도 몰랐어 아 좋아 아 꿈에도 몰랐어 ouri 오예 개꿀 좋아좋아좋아좋아 아주 좋아요 좋아! 반박자 느린 이즈 진짜 잘 맞추십니다 그 사이에 커킥 들어와요 이제 그거를 근데 그게 이즈가 그거를 근데 그게 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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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느리게 써도 괜찮은게 커킥이 공중에서 맞으면 콤보가 되니까 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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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이즈 wydaje 이즈 에엔 1 2 2 3 2 2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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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5 5 5 5 5 5 6 6 6 6 6 6 7 5 5 5 6 6 6 6 6 6 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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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6 7 9 9 9 10 10 9 10 9 10 10 10 그렇지 야오 죄송합니다 아 아쉽다 사실 안잡았으면 안맞아 이러면 좋아좋아 상단의 피 왜 못막니 상단 화이팅 왜 저를 상단의 피 야 아 좋았네 파큐 날리고 도발 파큰 도발이 아니라 뭐야 이거 중간! 짜아! 시발 시작! 심지어 안잤어 스카이하이 마이너스 14임 오오오! 그래요? 처음 알았네 13인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역으로 본인이 극적으로 쥐고 있음 앵무새님 말씀이 떴다 떴다 유독 나를 맨날 노리는 것 같애 와우! 개키리 인정합니다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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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퓁 퐁 그리고 게임izione 빡큐 날려서 한 대가 화장실 빡큐야 기술이지 무슨 요기야 요게 아이고 으아 아아악 제발 벽만 있지 마라 그치 정말 잊지마라 상당히 줄 썼는데 이야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